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에 관련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로부터 최종 양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CCL이라고 하죠 동박 정측판이라고 하는 제조사인 두산전자비지 여기에 자사 하이랜드 동박인 초극조저도 이거를 HVLP라고 합니다 이 동박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로부터 컨펌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초극조저도 동박을 공급하는 회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이 엔비디아의 바로 AI 가속기용 동박을 공급하는 회사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초입니다 네 엔비디아랑 다이렉트 공급망을 뚫었다 네 엄청난 거죠 실질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용 동박을 공급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북미 GPU 시장에서 동박 양산을 시작함으로써 두산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중간 매개체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뜨거운 현재 전지박 시장 관련해서 연내 흑자 전환에 대한 청신호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적 이슈가 떴죠 그 공급사 그리고 주요 거래사 엔비디아라는 거 국내 최초입니다 이러한 주가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현재 차트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대응할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느냐 매수과부터 목표가 손절가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요 정말 시원하게 주요 타점들 이야기 드리면 추세를 보면 됩니다 추세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하락 추세선 내려왔던 이 수렴 구간을 어때요 상방으로 돌파했습니다 결국 기존 고점을 넘어서는 파동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의 3단 고점을 이어봤을 때 아직 목표가는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저항이었던 전고점 라인 매물대와 추세선이 맞다는 지역까지 현재 목표가는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일단 거래량이 터진 현재의 장대양봉의 중간가 2만 구간이 절반의 법칙에 의거해서 눌림시 핵심적인 매수 타점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기준봉이 나왔던 지금 캔들 이탈하는 18,000원으로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매우 쉽죠 매수가 2만 손절가 18,000원 목표가는 어떻게 되냐 1차적으로는요 현재 이 전고점 레벨대와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이 맞닿는 구간 2만 4,500원 1차 목표가로 주시고요 이 구간까지 뚫어낸다 전고가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2차 목표가는 3만 천원까지 파동값이 열려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에는 반절 판다 그리고 2차 목표가에 전략 매도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핵심적으로 대응할 가격들 모두 다 알아봤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다면 딱 한 주라도 직접 사서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 메모해 주셨다가 실제로 매매하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시고 수익이 난 다음에 제 채널에 계속적으로 영상 열독 그 다음에 열혈 시청해 주셔야 되겠죠 이어서 그럼 구독자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냐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바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주식닥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강력한 기능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PC의 메인 화면 두 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 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 두 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매매 종목을 장초방 공구시부터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KBI 메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 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을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해서 다운로드해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운로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